사실 이렇게 좋은 입지에 얘가 만약에 새 아파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급력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얘를 섣불리 못 건드는 거예요. .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민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저는 여의도에 있는 3부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를 좀 실거주 살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거기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도 사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의도에 3부 아파트라고 하시면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에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미래가치도 같이 있는지 보면서 매수 타이밍까지 같이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또 좋은 아파트 보셨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을 보고 계신데 이거 매수하려고 하신다고요? 네, 제가 집이 계속 여의도에 나고 자라가지고 그쪽을 계속 살다 보니까 제가 2016년도에 결혼했었어요. 그때 결혼할 당시에 한 9억 5천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호가가 22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사도 이게 더 상점 더 오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일단은 전화 잘 주셨고요. 맞아요. 지금 2016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이 아파트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사실 2016년도만 하더라도요.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 전세 끼고 하면 2억 정도면 투자 가능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지금 괜찮을까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쨌든 최근 부동산 시장은요. 정착적인 영향 때문에 사실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녀석은 정책적인 영향을 만약에 제외한다고 한다면 특징적인 부분이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은 사실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여러 군데의 입지 중에서도 여의도라 하는 지역은 사실 1급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입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입지다 보니까 이 여의도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낡은 아파트들로 구성돼 있어서 좀 가격이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상승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 이렇게 좋은 입지에 얘가 만약에 새 아파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급력, 시장에 미치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얘를 섣불리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용산하고 여의도 통합 개발하겠다고 발표 한 번 했다가 효과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 들어보셨죠? 그 정도로 파급력이 높은 지역이 바로 여의도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섣불리 지금 건들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어쨌든 여의도는 전반적으로 이게 노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노후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은 재건축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근데 현재는 정책적인 영향 또 약간 정치적인 영향까지 해가지고 이 재건축을 막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얘를 한도 끝도 없이 막을 수는 없거든요. 언젠간 이 재건축이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얘가 가치가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지만 이게 비싼 가격이 아니게 될 정도로 더 가치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고 계신 이 3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재건축 사업 설명회라든지 어떤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는 이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다른 여의도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움직임이 그만큼 있다라는 건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는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또 이것도 팁 좀 드리자면 얼마 전에 발표됐던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또 장기 보유 특병들도 적용시켜준다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의도 지역은 어쨌든 좀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일부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 시장 내년 초 정도까지 한번 시장 지켜보신 다음에 매물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 매수해서 좀 가져가셔도 향후 좀 가치 상승 보면서 거주하실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